밥이랑 뇌야! 두통! 나 태풍 잘했다 지금 운동을 10분밖에 안 하는 거잖아? 13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주일 챌린지에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추가가 됩니다 운동 시간도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 다행히 9시 반 2021년 1월 13일 아침 누룽지 9시 50분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 시금치, 뜨거운 지. 아 뜨거. 식었다고? 조금씩 더 어머니. 차게 식었을 거라고? 점심. 1시 45분쯤. 순두부찌개. 총총 피웠어. 맛있네요. 그리고 비타민 영양제. 엄청 쉽니다. 고수와 야무슨이. 재밌어. 굿. 서유.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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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면 스쿼트는 몇 시 하는 것으로? 오늘 정해진 걸로 쭉 가죠? 고! 8시 25분, 8시 반에 먹습니다. 내가 오늘 500만 원 따서 사주는 거야. 회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름은 짤 없어. 오랜만에 먹는 회구만. 많이 쓰지 말고 초밥 넣어야 되니까. 초밥? 그건 그냥 찍어 먹어. 초밥도 있어? 만들라고 아빠가. 아 귀여워. 맛있어요? 단 내놔요? 많이 먹지 마. 이것만 먹어. 냉동이 한 명. 아냐? 냉동! 초밥을 만드는 아빠. 저번에 물기 equals 자 먹어봐. 먹어봐요. 이 애? 야 밥이라는 거야. 애랑 밥이랑 회야. 뭐? 초밥이 원래 그래. 간식 아니 후식 매일매일 과일 챙겨 먹기 진짜 힘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아빠 엄마 없을 때 과일 안 챙겨 먹잖아 그건 당근이지 그거 봐 그래서 내가 과일도 시켜 먹어 본 적 있어 다 깎아서 한입 크기로 나오는 과일 모둠 근데 그거 되게 잘 팔려 인기 짱 많아 생과일 가게 이러면서 먹고 싶은 과일 3개를 선택을 하면 그걸 이렇게 잘 밤 10시 반입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9시 반쯤에 운동을 하려고 맘을 먹었었는데 이런 변명이 생기면 안되는데 인스타 스토리로 몸을 볼 진행을 잠깐 했었고 그리고 간식들을 좀 엄마가 주셔가지고 이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시간을 지켜서 9시 반에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뭐 일정이 생겨가지고 여의치 않다면 앞뒤로 1시간 정도는 여유를 두려고 해요 스쿼트 50개에서 70개로 늘렸고요 안 하던 스트레칭까지 많은 것이 좀 추가되지 않나요? 밤 3시 3끼 챙겨먹는 거에 스쿼트 50에서 70으로 늘어가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챙겨먹고 스트레칭까지 추가하고 아주 기본기이지만 저에게는 되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이번 주에 꼭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응! 알 수 있다! 스쿼트를 시작해보죠 느낀 점 확실히 첫 주에는 25번째에서 허덕이었는데 이번엔 30번째에서 허덕이는 거 보니까 25번 더 할 체력은 늘어난 것 같고요 50번까지 하기도 버거웠는데 어떻게든 저쪽이든 70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에게 대단한 박수갈채 잘했어 잘했어 잠은 진짜 아무리 늦어도 부실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9시 4까지 무조건 7시간 자는 걸로 나의 루틴은 이걸로 정해졌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한 이번 주에 목표가 있다면 댓글로 써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댓글로 직접 적음으로써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짐한대로 이행할 수 있게 저랑 같이 한번 이번 주도 힘내서 해봅시다 화이팅! 이때 일어날려는 게 아니었는데 잘 먹었어? 이때 일어날려는 게 아니었는데 잘 먹었어? 계란? 이거 뭐지? 시금치? 요금치즈 요금치즈 이거 먹고 자고 싶다 가지 다 같이 자고 싶다 다 같이 자고 싶다 오이 다 같이 자고 싶다 손으로 삶아 계란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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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 자기분은 버리쳐들 기존에는 아주 수많은 거의 50분이 지내셨다고 왜 이렇게 수많이 밝아지? 벌써 아이지? 15분이구나 15분? 아이지? 점심! 점심 1시 15분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지? 매운탕 눈에 털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빠지네 눈알에 눈알을 찍찍이로 눈알을 어떻게 찍찍이로 싱그러워 다음 역시 달걀 후라이가 제일 맛있어 제일 부담없지는 반죽 홀라이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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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지금 시간은 8시입니다 사실 제 목표 8시 반이었는데 그거나 그건 하지 않겠습니까? 9시 반 생방송을 켬과 동시에 운동을 하고 인증은 이걸로 이걸로 어설퍼 왜 어설퍼? 엄마가 나보고 어설프대 이걸로 무릎돌리기 오늘의 후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에 막 쿵쿵쿵쿵 울리는데 오늘 밥도 다 먹었는데 또 염분이 부족한가 스트레칭 요양 70번 여기까지 뿅 극약처방 미네랄 해양심충수의 모든 소금을 그대로 담아둔 엠큐 눈소금 팍팍팍 완벽한 소금을 이걸로 가글하면 평도선념에도 좋대 나 손 씻었어 아까 아 진짜 내 손톱이야 저는 항상 3일째가 곱인가봐요 11시 입니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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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뜰거려 몇칭이라도 밥에 먹을게요 이상하네 어제 한 3시 잠들었나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잤지 이건 뭐 거의 점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아점입니다 고기랑 사과 쪼꼬마핀 카페 예이 오이침 팥 대부분 첫번째 액세 꼬치 치킨 오늘도 오이침 치킨 치킨 오늘은 시간을 못 지켰습니다 4시 30분 이구요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3시 새끼는 먹어야 되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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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입니다 저녁 시간은 맞췄네요 으 이렇게 먹겠습니다 bom 으 으 4 으 으 으 으 아 아 아 10시 27분 입니다 뭐 생방송으로 트롯을 불안해 든 은 사방팔방을 뛰어다녔 더니 어쩐지 다리가 너무 너무 아프고 조금 소들거리더라 역시 내 저질 체력 이걸 어제 운동하고 오늘까지 했다고 손치면 안될까? 라고 할까 하다가도 일상생활 플러스 운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시작인 것이야 하나 둘 셋 나 세 하나 세요 오늘도 울세 나 세요 세요 오늘도 70개 스쿼트를 했는데요 점점 실력이 늘고 있는 건지 체력이 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일단 아직 아직으로선 반응이 안갑니다 항상 똑같은데도 힘들어서 잠깐 이러면서 쉬게 되거든요 언제쯤 좀 쉬워질런지 내 가르마는 왜 이런 모양인지 아무튼 오늘도 끝냈습니다 지금 운동을 10분 밖에 안하는 거잖아 지금 녹화 시간보니까 10분 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이대로 괜찮은 건가 아 그래도 땅이 막 순식간에 지금 비오듯이 흐르고 있어요 대박이에요 뭔가 이런 식으로 신진대사를 다 뒤집어 놓는 게 좋은 거 같긴 한데 하트 씻을 생각하니까 되게 귀찮은 걸 오늘의 일기 끝 점심인데 저는 지금 일어나서 먹기 때문에 아침이나 다름없어져 버렸습니다 구운 계란 두 개 치즈케이크랑 머핀 토마토랑 새싹샐러드 블루베리 요거트 커피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7분에 먹습니다 조금 일찍 먹는군요 카레 머리가 대박 산발이긴 한데요 이걸 먹고요 오늘 밥을 이게 두 끼째 먹는 거니까 이따가 자기 전에 뭐라도 하나 더 쑤셔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든 라면이든 뭐든 간에 먹고 자고요 밥이 안 돼 제가 말했죠 제가 오늘 두 끼 밖에 안 먹어서 자기 전에 한 끼를 먹겠다고 그게 이것입니다 호시기 두 마리 치킨 매운 겐장 윙벙 지금 시간은 9시 32분 저는 지금 방송을 켜고 운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저번에 제가 운동하는 시간을 보니까 10분 남짓으로 끝내버리더라고요 너무 짧은 거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발목이랑 여기가 너무 아픈데 근육통인 거겠지요? 오우 우와 나 죽는다 우와 오우 노 쏘 쏘 아파 아아 너무 아파 이거 봐야 돼 너무 아파 어떡해 어떻게 돼 목 어쩌면 좋아 진짜 어깨 고정하고 팔꿈치로만 어깨에서 뚜두둑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데 정상인가요? 소리가 나면은 아 좁아서 하래 좁혀서 하래 소리가 나면 좁혀서 하래 자 요렇게 재껴어 재껴어 어아 재껴어 어깨 뽑지말고 어깨 뽑지말고 어깨 뽑지말고 어깨 뽑지말고 자 더 내려가요 어 이제 내려가래요 내려받아요 어음 착착이 엉덩이 만지자 1 2 3 3 4 4 3 4 4 나 머리 너무 아파 두통 심하다 언니 이걸 4세트는 더 3세트 더 해야 돼 지금 이건 100개 채울 거 아니었어? 이렇게 종류별로 한 세스트씩만 하고 만다고? 100개 했는데? 왜 못해? 어떻게 해? 오늘 아침 8시 반에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촬영을 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8시 반이 아니네. 오랜만에 외출입니다. 1, 2, 3 맞어! 어제 스쿼트 100번 했잖아요. 스트레칭도 좀 오래 하고 4일차 했는데요. 다리가 오지게 아파요. 저번 주에는 그냥 한 5분, 10분 정도 운동한 걸로 끝이 났었다면 별로 다리가 그냥 좀 힘든 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파요. 오랜만에 느끼는 그 기분. 근육을 찢어놔서 커질 거 같은 기분. 아픈데 기분이 좋습니다. 커피 식구. 여기 캔으로 주더라고요. 따 달라고 했어요. 지금 시간 1시 50분. 점심 먹습니다. 참치 김밥. 염. 여기서 직접 다 사다 주셔서 맛있게 먹습니다. 저녁. 어 막 비빔밥.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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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온정 돈가스 왔습니다. 뭔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점심입니다. 시작합니다. 꼭 먹어 아까워. 저 스토어 버티야 정식 얘기 올려놓계예요. 너무 뜨겁잖아.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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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서빙 간식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먹어줘야 돼. 그니까 39 덮개는 미리, 미리 돌판지를 좀 시켜요. 제조해놓을 생각 없으신 거죠? 0 페퍼로니 피자 저녁 7시 입니다 또 좀 일찍 먹네요 9시 40분 교식운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1 2 3 있어요! 26 여러분들께 운동하세요! 남한님 힘들 수 없어 머리가 쿵쿵쿵! 큰 일 났다 어떻게 이럴까? 병네 안돼! 그만해! 엄마 저리 가! 여러분 운동하다가 머리가 엄청 아프면 왜 그러는 거예요?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막 여기가 막 콱콱 쑤셔 갑자기 막 1월 18일 오늘의 기록 며칠 전부터 스쿼트를 채우면 채울 때마다 머리가 댕댕 울리기 아프기 시작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덱달같이 말려서 50번만 하고 마무리한다 오늘 기록 끝! 헬스장 가서 상담 받으러 10시 10분 1월 19일 오늘이 또 일주일째 내 세상에 미쳤다 아하 짜증나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 아침입니다 좀 늦게 일어내긴 했는데요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얼른 먹습니다 남길지도 몰라요 일단 계란 응 으응 이 채택이 너무 착해 으응 너무 이뻐 채택이 언니 주일 준비해 으흠 오늘 주길 거야? 응 아 이뻐 좋아 아이 좋아 어제부터 자꾸 머리가 운동할 때마다 아파가지고 더 이상 혼자 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마침 타이밍이 잘 맞게 헬스장이 다시 열었잖아요 가서 작게나마 상담을 좀 받아보고자 근처 헬스장 가는 중입니다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집에서 걸어서 매일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오면 운동 몸풀기도 되지 않고 좋지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뭐 어떻게 해도 되겠죠 왜 이렇게 금상 이게 무슨 금상이야 완전 점심 1시 15분에 먹습니다 굿 좋네 누나 몰라 양파 양파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저녁 그리고 7시 50분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어요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어요 대육볶음 불고기 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이 1월 19일이죠 1월 13일부터 13,4,5,6,7,8,9,7일차 2주째 7일차 마지막 날 운동입니다 제가 아마 하던가 이틀인가 뭔가 그 규칙적인 식사를 못하고 운동을 못했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자꾸 며칠 전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거를 빨리 내일 제가 다음 주차 때는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는 49.7kg가 됐어요 0.3kg만 있으면 50kg예요 제 생애 처음으로 50kg을 찍어봐요 그치만 너무 졸려 아 피곤해 아 그치만 해야돼 아 이것은 나봐의 약속 이거 어디? 두울 화면에 나 진짜 신기하게 나왔다 봤어요? 1,2,5 6,2 아 님들도 해요 웃지만 말고 그래도 저승보단 2승이 났다고 으아 나 왜 이것만 해도 힘들어 자 이제 스쿼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가리가 아프면 그만둡니다 그치만 어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 배웠기 때문에 오늘 그 호흡법으로 해봤을 때 머리가 안 아프면 그거다 내려갈 때 올라올 때 후 아이고 아이고 후 후 이제 후 말을 같이 하니까 어렵네 말하지 말고 해야지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나 몇 번 했어 후 나 몇 번 했어? 어쩌지? 까먹었어 10초 쉬었다가 합시다 과연 50번째 대가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피? 피카츄? 아 해 힘들어 후 50 대가리 아픈데? 이 호흡법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호흡의 문제였나? 으악 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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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가리 마지막에 화가팠네 와 호흡이 중요하구나 호흡이 중요하구나 호흡이 중요하구나 마지막 날 백번까지 으얘이 으얘이 제가 2주간의 운동과 식습관 규칙 지키어 나가기 정말 어려운 길이었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맨날맨날 밥 차려주는 우리 엄마 너무 감사드리고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가끔 나를 채찍질하는 동생 제가 부럽구요 괜히 잔소리하지 않는 아빠 감사합니다 응원해주는 우리 꽃몬이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2주차 성공했네 상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대가리 아파 2주차 프로젝트까지 해봤는데요 비록 실패한 나날들이 있기는 해요 이게 점심이 지나서 일어나고 막 이런 날도 하루 이틀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머지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한 탓에 뭔가 오늘 아침부터 아니 그 전날부터 막 일찍 일어나는게 약간 뭔가 살짝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 알람이 울지 않아도 9시쯤 되면 눈이 이렇게 조금 떠지는 그런 그 생활습관의 변화가 살짝 일어나가지고 저도 조금 놀라웠고요 비록 밥을 먹고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긴 하지만 그 하기 싫다는 감정을 어떻게든 꺾어버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고 운동을 해낸 저에게 약간 그 뿌듯한 마음이 들으면서 애정이 조금 더 샘솟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 새끼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주차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할거냐면 그 헬스장도 오픈할 수 있게 그 정보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헬스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달치 딱 10번의 PT를 받을 수 있는 헬스를 끊어가지고 왔어요 물론 제가 헬스장을 꾸준히 다녀보는 역사가 한 번도 없지만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에 명예를 걸고 제 채널에 명예를 걸고 반드시 10번을 꾸역꾸역 채워서 어떤 신체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어디가 부족했었던 것인지 인바디까지 돼가지고 확실하게 조금 더 수치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밀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는 이런 헬스장을 같이 다닌과 동시에 스파칭 앤 스쿼트는 유지를 하고요 규칙적인 생활습관도 당연히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더 추가하고 싶지 않아 나 너무 힘들 것 같애 어떡하지 뭐 추가하지 응 와 그렇지 영양제 영양제 먹는 것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요 분명히 엄마가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주고 영양 주스 같은 거 챙겨주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만 먹고 또 아닐 때는 안 먹고 막 이랬거든요 식사 후에 꼭 챙겨 먹는 것까지 인증을 해가지고 정말 가는 길이 매우 험하군요 그럼 저는 이제 정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영상에서 만나요 즐거운 삶에서 하세요 안녕